하태희는 수멸이세요 내리다가 오르막만 계산을 작아서 공이 더욱 길게 나갈 수 있어요 자기의 기준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찰리씨는 지금 그 개념이 없어 퍼터에 몇 미터부터 개념이 없어서 지금 막 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또 무서운 사람일 텐데 나 왔어? 나야? 아니요 아니 얼른 보낼 거야 좌측으로 갈 것 같아? 우측으로 갈 것 같아? 아 좌측이야 너 모르죠? 됐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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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알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도 해줘도 되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쳐 찼냐 너? 안 찼어? 지금 시작이야 잘 떨려 아니 내려와 아니 아니 진짜 살았다고 잘했어 그쵸? 살았어 페어웨이로 돌았냐? 어 페어웨이로 돌아서 안 돌았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줬어 내가 그래서 좌측으로 뒤에서 바람 불어요 약간 짧게 보세요 아 진짜 어렵다 누나 드라이버도 역시 하수는 배워야 돼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스크린도 많이 하면 많이 내 샷이 좋아져 왜냐면 내가 촉촉해 잘하는 사람들은 부디가 할 필요 없거든 여기 오면 망가져서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방향도 봐야 되고 더 장르기 막거리는 버텨 다 내리마 아 하니야 너도 무조건 오른쪽이다 그래야지 내려와 맞고 저기 박찬씨같이 내려와 오 잘 쳤어, 잘 쳤어 박대미 120이 10%니까 130이 140 far 날 america 바람이 세 직사람이가 120이 이거 130만 봐 130 모르는 애가 초보자가 뭐 이런 걸 따져 지금 아니지 그래서 워낙 정도 다 가면서 재미있지 남자는 틀려 봐야 돼 배울 때 자기 거리를 확실히 느껴야지 클럽으로 그러니까 130 아까 7번으로 배고 싶었던데 이 말이에요 눈이 침침해졌네 어 침침해 우리가 좀 침침한 거지 아니야 눈이 침침해 나도 지금 눈이 침침해 나도 안보여 아우 넓게 빅살이 나지 사원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잖아 안 죽으면 돼 아까같이 똑바로 맞춰지 말아야 돼 미역국이야 오르막 11m 보세요 자리 잡고 때릴 때까지 자리 뛰지 마요 curly 쌀이 오 오 좋아 잘했어 무조건 앞으로 나가면 돼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쌀이 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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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 멈추세요 홀석하지 너 이거 6번 아니냐 6번 안 잡고 이걸로 잡고 1, 2, 2, 3. 1, 2, 2, 1 고구락이 있어서 7번 잡으라네 근데 얘 안 되지 아니 아니네 그린이네 어 그린이야 7번 잡자 6번 잡자 6번 언덕이 하고 바람하고 맞먹으면 100이니까 그리고 언덕이 커 10이나 되니까 언덕만 보고 치면 되겠다 정말이야 노랑공으로 치는게야? 오바되면 어떡해? 아니야 이걸로 쳐야 될 것 같아 바람이 세서 너무 셌다 너무 셌다 너무 셌어 내가 노랑공으로 씻지 말라고 했지 거리가 너무 낮아 가분 입장님 스윙하세요 홀팟까지 남은 거리내 77m입니다 오르막 8m 오르막 8m 오르막 8m 오르막 8m 오 10,000분 은하 5,000 Ş Seal 싼 830cm 11번 잡았다 에이 센트 너 센트 갖고 안돼 11그릇갖고 바람 다 뛰고 55 55 됐어 먹어봐라 에이 잡았으면 짧았다 에이 잡았으면 짧았으면 짧았으면 그럴때는 무조건 시댈 어차피 시댈도 거기서 거기 차이가 나 여긴 그냥 42 42cm 뒷바람 앞으로 언덕국 시험 42cm 워낙 세게 쳐가지고 42cm 42cm 응 응 됐어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야 거대하나 잡아보냐 10 15 똑바로 10 10.5 무슨 15에 아 참 10.5 내가 말을 거꾸로 있네 10.5 어 누나 벌써 나이놀이네 어 누나 벌써 나이놀이네 갔어 또 자축으로 미쳤나봐 어떡하니니 어떡하니나 아 누나 우리 지금 누나가 점수를 많이 따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줄에 해야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누나가 1등이야 짜장면이라도 얻어먹지 10.5 10.5 엔터 너무 약해 나 오늘 망했다 터팅되면 버팅 머리 찬스에서 이거 완전히 보내 응 머리 찬스에서 고개가 내버렸네 자 파도 안해 위 8.2 8.2 8.2 너무 뜨게 때리면 안 돼 아까 얘기해 주지 여기까지만 나와서 그냥 밀어 응 8 너무 약하지 이렇게 빨라 너무 약했나 아니 그리고 갔으면 2 2 2 2 너무 또 3이라고 하지마 2 나이스 3 잘했다 아유 누나들한테 8 고맙네요 저기 8 2 2 저기 우측 2컵이야 로켓만 받는다 생각해 2컵이면 여기까지 있지 여기 여기 있지 간다고 생각해 얘가 약간 요렇게 그렇지 군대 야 군대 왜 이렇게 많이 떼요 아까 내가 구 많이 쳐서 다 망한 사람인데 야 2